한 분씩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혹시 아님 셀럽의 특별한 인사법이 있는 거 아세요? 네. 누가 설명해볼까? 저요. 설명해봐, 설명. 올레비아 캣 설명해봐. 저희 타이틀곡에 포인트 안무를 한 명씩 하면서 자기소개를 한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겹치거나 제일 마지막 하는 친구는 벌칙이 주어지니깐요. 누가 먼저? 네. 나왔어? 네. 좋아 좋아 좋아. 포인트 안무.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츄리입니다. 츄리입니다. 좋아 좋아.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빈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포인트 안무 지금 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 말이죠? 네. 눈이 띄게 해줘요. 진솔입니다. 이달의 수녀 올리비아 혜입니다. 야수교 황스입니다. 저기. 얘나 시원입니다. 이거 생각해보자. Shock. 안녕하세요. dites은 야수입니다. Wahv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 Nah. Anyway. rat.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하슬입니다. 근데 사실요. 벌칙이랄게 되게 좋은거에요. 우리 기우미 3종같이. 좋은거네요. 좋은거에요. 몇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완전 클로즈업 해주세요. 얼굴만. 이제 시작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실려.